경제가 어렵다지만 충북의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1년 사이 재산이 증가했습니다.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내역, 조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본인이 소유한 증평과 경북 상주 등 땅값이 오른 게 주 원인입니다. 도내 시장 군수 가운데 재산 순위 상위 4명입니다. 김재종 옥천 군수가 5억 원 넘게 재산을 불렸고 박세복 영동 군수는 1억 3천여만 원, 송기섭 진천 군수 1억 4천여만 원, 한범덕 청주시장 1억여 원 등 자산가일수록 재산 증식도 많았습니다. 국공립대 총장들입니다.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30억 8천여만 원, 1년 새 3억 3천여만 원 재산이 늘었습니다. 유희찬 교원대 총장은 4억 3천여만 원, 윤건영 청주교대 총장 9천여만 원 증가했고 공병영 충북도립대 총장은 2천여만 원 감소했습니다. 충북 도의원 29명의 평균 재산은 7억 9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박상돈, 서동학, 이수환 의원이 재산 순위 톱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. 충북의 시군 기초의원 132명의 재산 평균은 8억 천여만 원입니다. 지난해보다 4천만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사항은 정부 간보와 충청북도 도보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. CJM 뉴스 조상우입니다. 키스플리아